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기 총회가 350여 명의 총회 직분자를 대상으로 대전새로남교회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섬기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1 대회는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이 나서 각 부서별, 기관별로 핵심 사업 발표 등을 진행했습니다. 합동총회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비전에 맞춰 국제개발대학원 심창섭 총장과 총신대 박성규 총장 등을 강사로 불러 한국교회 침체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총회 임원들은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총회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다짐을 선포했습니다.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총회가 되기를 원한다며 108회기 총회 각 기관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